셀럽은 마르치 김나연입니다. 경제계 각양각색들의 셀럽들의 발언 제가 쏙쏙 뽑아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 발언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랜드 퀄스 연준 이사의 발언입니다. I intend to resign the last week of December of this year. 저는 올해 12월 마지막 주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직을 사임할 예정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월 말에 이렇게 이사직에서 사임한다라는 입장인데요. 그의 연준 이사로서의 임기는 2032년까지였다고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로써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한 번 더 내주게 된 랜드 퀄스 연준 이사의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는 랜드 퀄스 부의장입니다. 자기 신이 사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외신들을 보니까 이게 파월의 연임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다. 그런 해석들도 있고 바이든에게 뭔가 선택권을 주는 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지금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7월 6일에 제롬 파월하고 브레이너드 이사를 바이든이 만났죠. 직접 셋이 상자 대면을 했는데. 그 이후에 금물살을 타고 있는데 랜드 퀄스가 은행 감독 부의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FOMC의 은행 감독 기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되게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도 있었는데도 사실은 이걸 바꾸고 사람을 넣고 하는 데가 굉장히 지금 복잡한 셈이 됐는데 아시겠지만 카플란하고 로젠그린 보스턴 총재가 지금 사임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석이 원래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대규모 완전히 진짜로 물갈이 수준에 지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공통된 건 뭐냐 하면 공화당 당원이거나 트럼프가 임명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바꾸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변수가 너무 많아졌죠. 사실 이 콜스 연준 부의장도 주식에 투자한 거가 조금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그거의 연장선상이면 제롬 파월도 지금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브레이너드의 새로운 총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올라오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공화당에서 반대해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많이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물갈이기 때문에 일단은 인내하고 지금 시장에서 참아주는 것 같습니다만 빠르게 지금 진행이 돼야 하고요. 지금 예산들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이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마무리되는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 연준의 임기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는 인선은 마무리가 돼야 할 거고요. 제일 늦었던 것도 조차도 사실 2013년도에 레리 서머스 재무장관 했을 때 자기가 막판에 안 한다 그래서 11월 초에 한 게 최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늦어지고 있는데요. 2주 내에는 끝내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랜드 코스 부의장이 시장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굉장히 규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평가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만두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렇게 되면 파월 의장만 두고 나머지를 전부 다 민주당 쪽으로 갈아치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진짜 브레이너드가 실제로 총재가 되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개 속에 차기 연준 의장의 지명과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슬럽은 누군가요? 김란캐스터. 이번에는 진아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의 발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of the CEOs in the supply chain, 모든 반도체 공급망의 최고 경영자들은 They will be submitting robust and complete data, 모든 데이터를 제출할 것으로 약속했다. 전 세계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반도체 재고와 판매 데이터 제출 시한인 현지시간 8일까지 모두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확신했다고 밝힌 건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So far, they've all been cooperative. 그들은 모두 협조적이며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해서 삼성과 하이닉스는 미국 정부의 요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기업 영업 비밀을 침해한다고 우려한다고 밝히면서도 그래도 반도체 공급망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건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분석 들어보시고요. 셀럽은 말했지, 여기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함께 확인해 볼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에다가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거 어느 선까지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기는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좀 떨떠로 합니다. 지금 22개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보면 어마무시한 회사의 고유의 소위 말하는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는 영업 비밀이 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줘도 되나요, 이걸? 심지어는 이것도 있어요. 고객 우선순위 설정 방안도 내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지금 현지 언론에서 나온 거는 재미난 얘기는 뭐냐 하면 TSMC와 삼성은 굉장히 부분적으로 제공했다. 그런데 막판에 낸 게 4개 회사입니다. 인텔하고 그다음에 인피니언하고 삼성, 그다음에 SK 여기가 마지막까지 제출할 시간 마지막까지에 딱 맞춰서 냈는데 지금 나온 거로 봐서는 부분적 제공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거는 미국이 새로운 공급망을 다시 짜는데 이게 시작이 어디서부터는 AI, 우주항공, 5대 미래 산업에 대해서 보고서를 냈고요. 자기네들이 판단하기에는 반도체가 그 5대 첨단 미래 기술의 최상위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로 지금 가고 있는데 조금 하여튼 우려스럽습니다마는 지금 이거는 일단은 냈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만 과연 이걸로 뭘 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뭘 더 내놓으라고 할 것인가. 굉장히 부분적으로 영업 비밀을 이런 것들은 뺀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걸 갖고서 내놔라, 저거해라, 말아라. 이건 소위 말하는 참견이 시작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야 돼요. 달라고 하는 데하고 무조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지금 있는데 거기에 외국 정부에게는 이렇게 중요한 정보는 내면 형사처벌받는다.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 사실 문승욱 산재부 장관이 지금 오늘 방미를 합니다. 그래서 만나고 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가고 이런 사이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어떤 선을 그다음에 사실 이 전체 자료 내라는 게 산업적인 접근이 아니고요. 동맹적인 접근을 지금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응하자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방정식입니다만 이 부분에 우리도 우리의 어떤 몫을 해놔야 이것을 해서 다음 추가적인 것들이 안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미봉으로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새롭게 만드는 반도체의 자국 내 공급망 재건 이 부분에 얼마만큼 협조를 하고 우리도 얼마만큼 받아낼 것인가. 이것이 사실 승부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단은 미국에서 내라고 하니까 주긴 줬는데 이게 또 부족하다, 정보가 미흡하다, 불성실하다, 이러면서 또 해코지를 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만약에 동맹이라면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 정보를 만약에 공유하게 되면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저희로서는 좀 떨떠름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최영웅과 함께 왓츠업 그리고 셀럽은 마레지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